자 23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23번은 주제를 다룬 문제입니다. 주제를 다룬 문제이긴 한데 주제 문제가 어렵진 않아요. 그쵸? 뭐 선택지가 영어로 나온다라고 하는 약간 단점이 있긴 하지만 주제 문제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 23번 글은요. 글이 다루고 있는 소재 자체가 조금 어렵습니다. 어떤 50년대 문화 비평에 대한 글이기 때문에 조금 생소한 소재예요. 생소한 소재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읽다 보면은 문제 자체는 어렵진 않아요. 글의 내용 자체가 말이 어렵기 때문에 문장 구조도 어렵진 않습니다. 하지만 사용된 어떤 어휘라던가 내용 자체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하기에는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1950년대 비평가들은 세퍼레이트 분리시킵니다. 자기 자신을 대중들과 분리시켰어요. 요즘 이제 비평가들은 다르죠. 요즘 비평가들은 대중의 어떤 취향을 굉장히 존중하는 편이죠. 그런데 이 당시 1950년대 비평가들은 대중들과는 오히려 떨어지려고 한 겁니다. 뭐 함으로써요? 자연스러운 즐거움을 거부함으로써. 그렇죠? 어떤 자연스러운 즐거움인가 봤더니 대중문화의 산물에 의해서 제공되는 자연스러운 즐거움을 거부함으로써 대중들로부터 그들 스스로를 분리시켰습니다. 그런데 어떤 판단에 의해서 분리시켰느냐? 여기에 기반을 둔 판단이죠. 굉장히 고상한 사실주의라고 하는 감각에 기반을 둔 판단에 따라 대중문화의 산물, 영화라던가 드라마, 소설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제공해주는 자연스러운 즐거움. 이걸 거부한 거예요. 웃기죠? 보통 문학, 문학작품, 문화, 드라마, 영화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즐거움을 얻고자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비평가들은, 그 당시 비평가들은 거부한 거예요. 영화를 보고 느끼는 즐거움을 거부한 겁니다. 알았죠? 일단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비평가들은, 이 당시 비평가들은 대중문화의 즐거움을 거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 대부분의 비평가들은요. 보통 챔피언하면 우리가 챔피언을 알고 있어요. 우승하다. 원래는 옹호하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서포트의 개념이 있죠. 더글라스 시크라고 하는, 더글라스 시크라고 하는 감독이 있습니다. 더글라스 써크죠. 더글라스 써크라고 하는 감독이 제작한 영화가 있어요. 그렇죠? 더글라스 써크라는 사람이 영화를 제작했는데, 이 영화가 뭘 가지고 있었나 봤더니, 사회 비평, 사회에 대해서 고반하는 거죠. 자기 반영성, 자기 반영성이 뭐냐면, 자기의 생각을 영화에 투영시킨 겁니다. 감독의 의지가 들어가는 거죠. 특히 거리두교과. 거리두교과는 뭐냐면, 영어가 전지전능한 게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배우들의 굉장히 관여를 많이 하는 겁니다. 영화 자체가 배우들에게 굉장히, 그 배역에 굉장히 관여를 하는 거죠. 관찰자로서가 아니라, 전지전능한 신으로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걸 하지 않는다는 거죠. 정확하게 좀 영화 속에서 진행되는 상황과는 좀 한 발자국 떨어져서 지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반영성이랑 거리두기는 상반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감독의 생각은 영화에 들어가되, 영화에 드러나는 스토리에는 이 관찰자의 개념으로 보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가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실주의적인 거죠. 사실주의적인 영어를 쓴 겁니다. 이 영어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사회비평, 그리고 자기 반영성, 그리고 거리두기 효과. 이거를 이 당시의 평론가들은 옹호한 겁니다. 그렇죠? 옹호한 대부분의 평론가에게 있어 여전히 거부감은 존재했습니다. 뭐에 대한 거부인가 봤더니, 벌거. 벌거 저속하이 한 뜻이거든요. 앞에서 언급된 거랑 비슷하죠. 저속한 즐거움을 거부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저속한 즐거움이 누구한테 있나 봤더니 대중문화, 즉 드라마에 있다라고 의심이 들은 그런 저속한 즐거움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Be Suspected Over 하면 오브 뒤에 나오는 것을 의심하다의 표현이에요. 그렇죠? 의심하다의 표현인데, 이거는 그렇게 지격하면 드라마를 의심한다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좀 어색해지니까 살짝 의역을 해서 드라마, 소프 오페라라고 하는 드라마에 있다라고 의심이 드는 이렇게 의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더글라스 써크 감독이 만든 영화가 가지고 있는 사회비평, 자기 반영성, 그리고 특히 거리두기 효과를 옹호하는 대부분의 평론가들에게 있어 드라마에 있다라고 의심이 드는 저속한 즐거움을 고발한 겁니다. 즉 뭐냐? 보통 드라마를 보고 어, 재밌네? 보통 드라마가 막장 같은 게 많죠. 막장 있고, 현실적인, 비현실적인 거, 신데렐라 이야기, 재벌들의 이야기에 평범한 사람이 뭐, 사람과 사랑에 빠져서 해피인딩 끝나는 거, 이런 거죠. 여기를 보고 사람들은 즐거움을 느끼는데 이런 즐거움 자체를 뭐로 판단하느냐? 굉장히 저속해요. 즉, 급이 낮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급이 낮다라고 판단해서 그 문화 작품을 거부하는 그런 상황을 이 당시의 비평가들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 드라마 속에 있는 저속한 즐거움을 50년의 평론가들은 거부했다. 즉, 앞에 나와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언급해주고 있어요. 자, 이런 거부감들은요. 다시 한번 기능을 합니다. 어떤 기능을 하느냐? 평론가들을 이미지로부터 분리시켜요.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냐?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즐거움만 추구한 대중입니다. 이 당시의 평론가들은 대중 자체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봤어요. 자기네들이 좋은 쪽으로 인도해야 되는 그런 관계로 본 겁니다. 자, 대중들이 생각이 없고 저 사람들에게 티만 보고 웃을 뿐이야. 이런 거죠. 생각 없고 즐거움만 추구하는 대중들의 이미지로부터 자기의 자신을 분리시킨 거예요. 아, 난 저들은 저들과 급이 달라. 이런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생각 없는 즐거움이 추구하는 대중들의 이미지를 누가 만들었느냐? 바로 he or she. 여기서 he or she는 앞에 나왔던 평론가들이에요. 평론가들이 실제적으로 이런 이미지를 만든 겁니다. 자기네가 만든 거야. 그렇죠? 원래 대중들은 좀 급이 떨어져? 이런 게 아니라 급이 떨어져 있다고 얘네가 붙여놓고 그걸 분리시키는 거야. 그렇죠? 비평가들이 사실상 만들었습니다. 왜 만들었느냐? 명확하게 확보하기 위해서죠. 무엇을 확보합니까? 올바른 어떤 좋은 취향에 대한 논리를 명확하게 확보하기 위해서 그들이 실제적으로 만들었었던 생각 없고 즐거움을 추구하는 대중들의 이미지를 자기 자신과는 분리시킨 거야. 웃기죠. 즉, 뭡니까? 자신들의 어떤 논리를 정당화시키는 겁니다. 즉, 자신들의 어떤 영화를 보는 관점이 올바른 논리라고 하는 거죠. 올바른 논리고 니네 대중들이 보는 영화에 대한 어떤 취향은 급이 낮아. 이렇게 어떤 각인 효과를 둠으로써 자기네가 좀 더 우월한 상태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류되기는 대중들로부터 비평가를 분리시키는 게 됩니다. 즉, 거부라고 하는 것은 대중들로부터 비평가를 분리시켜야 되는데 문제는 이런 대중들의 이미지를 비평가 자체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러한 상황 자체는 부정적인 개념을 강요합니다. 어떤 부정적인 개념인가 봤더니만 여성적인 취향과 주관성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개념을 강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지금이야 드라마 같은 거를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보는데 1950년대, 50년대라는 시대생활을 반영했을 때 대부분의 TV 드라마들은 여성, 특히 가정주부를 대상으로 만들었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아, 드라마라고 하는 것들은 여자들이 보는 거야. 이 당시 여자들의 어떤 성적 위치는 굉장히 낮잖아요. 성 개념 자체가 워낙이 지금과는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건 여자들이나 보는 거야? 라고 하는 부정적인 개념을 박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대중문화의 어떤 비평이라고 하는 것들은 항상 뭔가 봤더니 상기심이 있는 것 같아요. 부정적인 게 나와야 되죠. 여성들의 어떤 경멸적인 이미지, 부정적인 이미지죠. 여성들의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를요. 불러일으키는 것 같다는 거죠. 그런데 왜 이런 상황을 만들었냐 봤더니 사람들이 그 당시 가지고 있었던 안 좋은 점, 타락의 깊이를 보여주기 위해서 아,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좀 못됐어, 급이 낮아, 사람들은 이 당시 좀 이런 생각들 했었지 라고 하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여성, 이 당시 이제 여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부정적인 이미지를요. 계속해서 이런 비평을 통해서 상기시키는 겁니다. 그래, 이런 드라마는 여자들이 보는 거야. 어, 여자들이 보는 거? 여자들이 이러지 생각도 없어. 사회에 대해서 어떤 비평의식도 없지? 그래, 급이 낮는 드라마고 아, 저 드라마는 여성들이 좋아하는 드라마니까 급이 낮은 드라마야. 라고 이런 어떤 각인 효과를 누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취향 만들기라는 과정. 이 취향 만들기가 어떻게 자기들이 평가하기에 좋은 영화는 급이 높다는 거고 어? 저거는 자기들이 평가하기엔 별로 안 좋은데 대중들은 좋아해. 그럼 뭔가 자기들 위상이 안 좋아지겠죠? 야, 저거 인기가 많은데 왜 인기가 많아? 여자들이 좋아하는 거잖아. 어, 여자들이 좋아하네? 급이 낮다는 거지. 이렇게 취향을 만든 거야. 이런 취향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하는 건 그리고 나서 어떤 역할도 하게 되느냐? 바로 위계상의 차이점을 만드는 겁니다. 위계상이 뭡니까? 급이 다르다는 거예요. 1급이 있고 2급이 있고 3급이 있다는 겁니다. 3급이 있고 합급이 있다는 거예요. 일종의 수준차를 만드는 거죠. 수준차를 만드게 됩니다. 누구 사이에? 심미주의자들과 대중들 사이죠. 그 다음에 이 심미주의자는 누굴까요? 바로 비평가라는 거예요. 급이 다른 거죠. 나는 좀 고급진 걸 봐. 나는 좀 재미는 없지만 이런 영화를 봐야 돼. 왜? 급이 높으니까. 어? 저 영화는 재미는 있지만 급이 떨어져. 이렇다는 겁니다. 일종의 영화에도 급을 두고 드라마에도 급을 두는 거예요. 심미주의자, 즉 비평가들과 대중들 사이에 위계상의 차이점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왜? 취향처를 만들어버리니까? 무엇을 통해서? 미학적인 어떤 포지션, 위치죠. 미학적인 어떤 위치를 구축함으로써 이들이 미학적인 위치가 누가 만든 겁니까? 평론가들이 만든 거예요. 자기들이 급을 만든 거예요.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걸 통해서 대중들과 비평가들의 차이점을 만든 겁니다. 뭐하러 대조적으로? 이미 이제 대중들이 어떤 느꼈던 즐거움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무취향적이라는 거죠. 별로 안 좋은 거야. 무취향적. 급에 따라 다른 거야. 대중들은 뭡니까? 재미있으면 좋은 거잖아요. 이 영화가 굉장히 영화사적으로 굉장히 훌륭해. 재미가 없어. 일단은 뭐, 어? 이 정도는 별로인데? 근데 이 영화는 어떻게 보면 막장이에요. 막장인데 재미있어.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떻습니까? 평론가들에 의해서 급이 낮은 거로 도매급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중들이 보기에는 대중들은 실제적으로 이 영화의 급을 잘 못 본다는 거죠. 그리고 급은 누가 판단했었다는 겁니까? 자기들, 즉 비평가들만이 이 급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자기네가 보기에 좋은 영화는 급이 높은 거고 대중들은 좋아하지만 자기가 봤을 때 급이 낮은 영화들은 급이 낮다라고 이렇게 평가해버리는 거예요. 아셨죠? 이런 작업들을 꾸준히 해왔다라고 이 글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취향 만들기라고 하는 과정은 뭘 만드느냐 하면 심미주의자와 대중들 사이에 어떤 위기상의 차이점을 만드는데 이런 위기상의 차이점은 뭘 통해서 만들어지느냐 대중들이 이미 가지고 있었던 무취향적인 취향과는 반대를 보이는 미학적인 어떤 포지션을 만듬을 통해서 비평가, 즉 심미주의자들과 대중들의 어떤 급이 다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죠. 취향 만들기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들 중이보다 심미주의자, 즉 비평가들과 대중들의 급을 나누는 그런 과정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다시 주제로 되돌아가서 전반적인 내용 알겠죠. 50년대 비평가들은 대중들이 느꼈었던 즐거움을 거부한 겁니다. 이러한 거부감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자신들을 어떤 자기들이 만들어냈었던 대중들의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와 급을 나눈 겁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위계상의 차이점, 즉 비평가들의 급은 높고 대중들의 급은 낮다라고 하는 분위기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1번 봅시다. 비평가들의 대중들이 갖고 있었던 취향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와 그 견해의 영향이에요. 1번. 정확하죠. 주제입니다. 2번 가볼게요. 문화적인 위계에 대한 비평이요. 이거는 정반대죠. 문화의 위계를 나누는 건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드라마와 영화상에 드러난 문화적인 위계상에 대한 비평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건 50년대 비평가들의 가지고 있던 내용과 정반대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닙니다. 3번. 대중화된 어떤 대중문화 상품, 즉 영화라던가 드라마죠. 이들이 대중들에게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 사이드 이펙트는 부작용이잖아요. 대중문화의 부작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3번은 탈락이에요. 4번. 문화적인 어떤 분리와 분리에 대한 대중들의 저항과 그 저항의 기원입니다. 분리에 저항을 했겠죠. 이거에 대해서, 근데 이거는 뒤에 나올 내용이지 이 글에 대해서는 언급된 적이 없는 거예요. 탈락입니다. 5번이요. 자, 대중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급진 취향을 확인하려고 하는 비평가들의 취향? 이건 전혀 아니죠. 왜냐하면 이 당시 비평가들은 대중들의 어떤 취향 자체를 적극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5번은 오히려 정반대의 내용이기 때문에 탈락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대중문화, 취향에 비춰진 어떤 비평가들의 부정적인 인식과 그 영향이라고 보시는 게 적절합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다 비슷해요. 어떤 50년대 비평가들이 대중문화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인식을 통해 가지고 급을 나눴다는 내용입니다. 이건 저 봐야 하는 내용은 이렇게 파란색으로 색칠된 부분은 뭡니까? 비평가들의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오렌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비평가들이 이제 대중문화를 바라보는 그런 인식입니다. 그래서 파란색과 오렌지색의 차이점 좀 구별해 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인 내용은 간단합니다. 대중적 취향에 대한 비평가들의 부정적인 견해와 영향이고요. 비평가들은, 50년 비평가들은 대중들의 즐거움을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급이 좀 다르다라고 말해주기 위해서 급을 나누게 됐고요. 그 결과 대중들과 괴리되게 되었다는 내용이 전개되고 있는 글이었습니다.